2차전지 열풍에서 반도체 열풍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죠. SK E닉스가 그야말로 주가 고공행진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HLB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지금 최고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바이오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미증시도 바이오가 별로 좋지 못했죠. 우리증시도 바이오는 시큰둥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HLB는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간암에 대해서 허가가 결론이 나죠. 항암신약으로 미국 진출 도전장을 내밀었다. 화재바이오인 해서 주말에 나왔죠. 글로벌 임상 진입한 지 12년 만 FDA에 NDA를 신청했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품목 허가 여부가 결론이 납니다. 미 상용화를 위해서 204억 책정을 해놓은 상태죠. 적응증을 넓힌 후에 간세포함 병영 임상 결과 바탕으로 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죠. 국내 최초로 블록버스터 항암신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2019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시도를 해왔는데 이런저런 걸림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데이터가 별로 소치 않았고 결국은 NDA 승인 신청을 계속 못했죠. 아주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밀렸습니다. 딜레이가 아주 오랫동안에 진행이 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신청을 했죠. 드디어 신청을 한 상태고 위암 외에도 간세포함 선낭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간암이 가장 빠르게 진행을 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낭암 그리고 위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험난한 시간을 거쳐서 일단은 신청까지 진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이 일단 나왔는데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죠. 던져졌고 승인 나냐 안 나냐 이거는 이제 FDA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부분이 아주 지금 핫하죠. 미부체업상 타결이 되었고 반도체 부분이 정말로 핫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 SK하이닉스 AI 서버 주도권을 잡는다. 지금 엔비디아가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245조 증가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떠올랐죠. 떠오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 DDR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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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선제 대응 하반기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엔비디아가 24%나 올라서면서 지금 이 반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엔비디아발 반도체 열풍이 아주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이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픽 장치 GPU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 주력 D램 DDR4에서 DDR5로 시장 재단되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SK 이닉스에 대해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SK 이닉스 이 반도체 쪽이 강한 추세 상승을 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게 SK 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는 휴대폰 반도체 전기전자 다 하는거죠. SK 이닉스는 반도체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시장 중심이다 보니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치 PT에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A100에는 SK 이닉스의 HBM2E가 탑재되어 있죠.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채치 PT죠.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이닉스의 이런 HBM2E가 탑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아주 좋아질 거다. 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시장 수요가 폭발할 거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 전망으로 지금 반도체가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강하게 올라서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가 아주 그냥 뭐 1분기 실적이 적자였죠. 적자가 뭐 3조 이상 적자였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강한 호재 소식으로 큰 상승 이후에 하이닉스가 아주 그냥 뭐 수익 상승하고 있죠. 엔비디아 하루 만에 2,4% 올랐지만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거의 갭으로 갭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로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DBI텍도 조정할 만큼 하고 플랫폼을 잡아주고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강세고 반도체 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200억 매수하고 있고 근데 코스닥 쪽에 오전에 외인들 매도가 나왔지만 지금 이제 매수로 돌아서고 있죠. 시장이 완전히 강세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채협상이라는 불확실성도 사라진 상황에 금린상이라는 부분도 이제 금린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도 불확실성도 좀 사라지고 있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이다 보니까 가장제 모멘텀이 강력한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내수주들이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오늘 뭐 좀 많이 오르는게 1%대입니다. 1%대 정도 오르는게 평균 수준 정도가 되죠. 내리는 종목들도 계속 여전히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외인기관의 수급은 코스닥 쪽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바이오 쪽은 내나 그대로죠. 시작하고 나서 12시가 좀 넘었는데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연 HLB입니다. HLB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가나멘데이싱 신청했고 내년 상반기면 결론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죠. 모멘텀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1%대입니다. 1%대 1%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게 거의 대부분인데 강세를 보이는 종목에 HLB 그룹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셀트리온이 0.1% 하락의 헬스케어가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제약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HLB 그룹이 오늘 이 정도 분위기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HLB가 이 평선을 이 평선을 다 모아서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추세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분위기고 반도체 IT의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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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조정을 좀 하겠죠. 조정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돈들은 또 바이오 쪽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바이오 쪽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 쪽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 말부터는 또 아스코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좀 충분히 나올만한 식이다. 이런 모양 자체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한 흐름이다.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이렇게 흔들어 대고 에너지가 지금 3개월이 모였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작은 이렇게 굴곡은 있을 수 있어도 큰 방향 자체는 방향이 이렇게 위로 밀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